작가들의 일상, 고민, 고통,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죠 청강무라 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팝키스트 요즘 오늘 맵툰스쿨의 방과후 활동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청강대에 투머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벚꽃이고요 하나는 눈이지요 근데 아직 눈 안 왔는데 동의하시죠? 처음 임용됐을 때 처음 맛보게 되는 투머치는 벚꽃 교문을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어요 그렇게 넓은 공간에 그렇게 밀도 높게 벚꽃이 휘날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해 겨울 숨이 멎을 뻔했어요 차가 꺾은 후가 진짜 저도 그 경험해봤어요 일찍 출근을 하면 교대의 눈을 정리하고 치울 시간이 없이 첫눈을 제가 맞이하는 게 아니지 제 차의 바퀴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통제를 잃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 번 돌았어요 돌았어요? 차가 돌았어요 진짜 무시무시하더라 그래서 올라가다가 차가 거꾸로 미끄러지면서 뒤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밀린 게 아니네요 천천히 길게 어머 너무 무섭다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를 써야 되거든요 청강대에는 두 가지 투머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매우 반갑고 좋고 하나는 조금 무서운 투머치 무서워요 맞아 두 번째 투머치를 향해 가고 있는 날씨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너무 춥죠 갑자기 아침에 겨울인데 그러니까요 영하 같아요 날씨가 네 저는 날씨에 대한 선호는 없는데 한 가지만 바라거든요 왜요? 예고 좀 해줘 천천히 바뀌어주라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반전 있고 재밌는 거죠 뭐 그렇죠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웹툰스쿨의 코너 팀업이 끝났습니다 세팅 우리 세팅이 이번에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버리하게 하다가 드디어 네 가지 코너가 자리를 잡으면서 일단은 한동안 당분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가죠? 2019년 2월까지 저희가 방궁마롱으로 방궁마롱의 순서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에요 두려워하는 거 좋아하셔 방궁마롱 마롱 내가 좋아하는 타쿠선생님 방은 아시죠? 방과후 오늘 저희 네 궁은 궁극의 캐릭터 많은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마침산책 진짜 호응 좋아요 네 진짜 엄청나던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롱은 롱터뷰 롱터뷰 한동안 쉬었잖아요 여러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게 되는데 네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궁극의 캐릭터 이번 주 너무 좋다 빨리 다음 이야기 현기찍 난단 말입니다 했을 때 한 달 뒤를 기약해 뭐 이런 이게 좀 안 좋죠 이거 안 좋은데 뭐 그때 방과후 궁극 마침산책 롱터뷰 요거를 저희 어떤 가훈 마냥 지킬 생각은 없고요 그때그때 뭐 또 문제가 생기면 네 바뀌는 거 싫어하시죠? 아니요 홍쌤은 지키고 싶지? 아니 제가 이 루틴을 한 번 딱 짜고 나니까 소중해졌어 뭔가 바꾸지 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중해졌어요? 그게 원래 이름을 붙이면 소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궁마롱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안 이뻐요 원래 박마 궁롱이었는데 박마 궁롱은 더 이상 안 돼 그 홍란진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분의 최대 그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 네 속마음을 숨길 수 없답니다 맞아요 어디 뭐 LED 전광판 달아놓은 듯한 표정이에요 제가 좀 정말 평생에 이게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그게 매력 포인트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모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네 홍란진 선생님은 숨기지 못하고 이정훈 교수님은 너무 숨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아 진짜요? 포커 페이스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아 누가 그런 말씀을 최초 교수님은 아 진짜?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러셨구나 홍란진 선생님의 그런 캐릭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저는 제가 되게 잘 숨긴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잘 숨기지 않나? 그쵸 뭐 다섯 살짜리 소꿉놀이가 다섯 살짜리 숨박꼭질 아 그렇구나 잘 숨는다고 생각하죠 본인은 식탁 밑에 들어갔는데 발은 나와있어 근데 아무도 못 찾겠지 아 그런 거였구나 나는 되게 지금은 얼굴을 되게 포커 페이스로 만들 시간이지 라고 표정하는 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근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가끔 가다가 그런 게 보이면 동료라면 사과할 타이밍을 잡기가 좋죠 어 기분 나쁘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미안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막 이렇게 사과하고 그러면 또 한 3초 있다가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풀리는 게 홍란진 선생님의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 오래 못 가 이렇게 사랑이 쉬우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게임으로 치면 튜토리얼 정말 아 근데 홍쌤은 그래서 그 이거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네 진심으로 대하기 좋은 캐릭터 아 그쵸 이건 매우 좋습니다 저 이거 되게 잘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가시기야 아니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하기 좋은 아 눈물나네 아닌가 보네 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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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아요 네 가끔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시죠 저의 경우는 주로 이제 진심으로 대하기 어렵대요 충격 먹었어 아 진짜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뜻은 아니죠 그냥 사회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과 의무스럽다 의무스럽다 아니지 의무스러운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얼굴이 딱 있는 게 사회적인 얼굴은 어떤 얼굴이 사회적인 얼굴 가면? 뭐 안 좋은 거잖아 그럼 가면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그 방금 전에 내가 그래서 이 방궁마롱의 사이클을 꼭 지키진 않겠다 말하는 순간 표정이 아까워 아주 아쉬운데 아니 그렇게 읽지 마시라고요 아니 진짜 읽는 게 아니고 그치 내가 읽는다 이건 내가 이제 의지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네 의지를 발휘하지 마세요 시야 안에 자꾸 보인다 이거는 풍경 같은 겁니다 아 비가 없겠구나 뭐 이런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저희가 예정했던 거는 또 이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회의를 하다 보니 방궁마롱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다 네 잘 지켜볼게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도 인기가 많으면 쭉쭉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다들 너무 바쁘셔서 사실 아 인기가 없다는 뜻이죠?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다들 너무 바쁘시니까 녹음 날짜 잡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은근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언제나 곁에 있다고 계속 있을 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웹툰 스쿨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지금도 정말 겨우겨우 시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짬내서 했죠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연 보내는 메일도 좀 까먹었죠? 웹툰 스쿨 골뱅이 네이버다 그럼 까먹었죠? 좀 보내시고 네 사연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요 없는 건? 네 그리고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없는 건 아닌데 네 뭐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하다 좀 아쉽다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근황이 하나 있는데요 네 대전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꼬마비 작가님이 거기 사시니까 아 네네 그쵸 꼬마비 작가님이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옷을 사줘요 어? 자켓을 사준 거야 저한테 하나 왜요? 그래서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왜? 진짜 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형하고 꼬마비 작가님이 롱톱에 왔을 때 네네네 제 패션에 대해 지적을 하길래 내가 그런 말을 할인 사람은 옷이나 한 번 사주고 얘기하시죠 막 이랬거든요 아 이제부터 패션 지적을 계속 하겠다? 옷을 사줬다 지적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너무 웃겼어 그래도 사주시는 정말 따뜻한 형님이시다 네 지금 같은 경우가 내가 포커페이스 못하는 경우 따뜻하죠 따뜻합니다 자 가끔 너무 뜨거워서 문제지 뭐 별다른 일 있으세요? 별다른 근황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 가지로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이상하게도 환절기 다들 감기 걱정하지만 마음보다 중요한 몸보다 중요한 건 마음 몸조심 말고 마음조심도 좀 하셔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럼요 고사성어 윈터 이즈 커밍 사자성어는 아니구나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웹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존감 잘 지키시고요 맞아요 웹툰을 연재하고 계신 분들은 자존감 잘 지키시고요 내가 회사원이다 공부하고 있다 마음속에 뭐 꿈에 대해 어떤 불씨만 잘 간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겨울잠 동사하지 않고 겨울잠으로 가기 위해 자존감을 잘 지키시고 네네 오늘의 방과 후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방과 후 고민 활동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매우 기네요 긴 거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신령은 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무 작가님 홍란디 교수님 저는 나이 서른에 웹툰 작가의 꿈을 꾸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웹툰 팟캐스트 입문작인 월간 썬데이 웹툰부터 어떤 교집합 등등을 거쳐서 어느새 웹툰 스쿨까지 듣고 있네요 성인이 된 후 저의 꿈은 내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관심사가 이야기 형태로 담긴 하나의 작품을 남겨보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게 글의 형태든 만화의 형태든 상관은 크게 없었어요 그냥 제 생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쥘 수 있는 형태로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웹툰을 접하게 되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만화가의 꿈이 생각났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에게도 좋아하던 남학생에게도 써보지 않았던 편지를 그 당시 만화가 선생님한테 써보내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도 생전 처음으로 방송의 사연이라는 걸 보내봅니다 이야 저희가 처음이군요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 최초의 팬레터도 최초의 사연도 결국 만화에게 보내게 되네요 아이고 애틋하네 좋네요 사실 저에게 직업과 꿈은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을 해야 했고 돈을 벌여야 했기에 직장을 다니며 마음속의 꿈으로만 두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팟캐스트에서 여러가지 웹툰 방송을 들으면서 실천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커졌어요 실제로 작가님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이야기를 들으니 더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른이라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웹툰 공모전에 제 작품을 제출해봤어요 되면 꿈을 이루는 거고 안되면 계속 도전하면서 직장을 다니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훨씬 크긴 해요 아무럽요 네 그럼요 공모전에 내기 이전에도 도전 만화에 몇 편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회사에 다니며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더군요 작품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더 심도있게 생각해보고 연출해야 되는데 몸이 지치니 그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음에서 웹툰 공모전을 열길래 부랴부랴 그려서 딱 마감날에 제출해봤어요 공모전에 뭔가를 제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네요 준비하는 내내 퇴근하고 새벽까지 열심히 스토리 짜고 그리고 겨우겨우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뿌듯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해냈다는 생각에 제출 후에 며칠 동안 혼자 성취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조금 불안해지네요 급하게 내다보니 부족한 면이 생각나고 다른 연출을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 시트 편 방송을 듣다보니 제가 자세히 작성하지 못했던 캐릭터 시트와 줄거리 요약 등이 계속 방해꾼처럼 여겨지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와요 그림과 채색에 시간이 쫓겨서 나머지 부분들에 많은 정성을 들이지 못했거든요 이 정도 캐릭터 시트와 작품 설명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이 될까 하는 걱정에 1차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초조해집니다 그만큼 웹툰 스쿨 방송이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다 보니 제작업의 단점이 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웹툰 작가란 직업이 이렇게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하는 걸 이 방송을 들으며 알게 되어서 처음에 정말 놀랐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도 출근길에 방송을 듣다가 또 한 번 깨달아서 이렇게 업무 중에 잠시 월급 루팡하며 메일을 씁니다 일을 해야 해서 더 길게 쓰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충분히 길었습니다 신영원님 충분히 많았어요 공모전 제출 후 불안한 마음을 하소연할 겸 방송하느라 수고해주시는 교수님들 응원 인사도 드릴 겸 사연 보내봐요 다음에는 웹툰 연출이나 작법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서 다시 한 번 보내고 싶어요 만화를 사랑하는 저의 늦은 도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신영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정성스럽고 길고 포만감 넘치는 사연이죠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최초의 공모전 출품? 그렇죠 이분 지금 제가 언제부터나 나이를 안 물어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 나이가 극 궁금해지네 여기 서른이라고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나이 서른에 그렇구나 그러면 뭐 딱 도전하기 좋을 나이네 딱 이제 네네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면서 인생 2막을 위해서 새로운 직업이 될지도 모르는 나의 꿈에 도전해보기 참 좋은 시기인가 아닌가 그렇죠 홍란진 선생님은 공모전 내본 적 있으시죠? 내본 적 있죠 많아요?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많지 않아요 언제 최초의 공모전은 언제예요? 최초의 공모전 아 최초의 공모전은 대학교 3학년 때 캐릭터 공모전이었어요 결과는? 낙방이죠 아 네 기억에 남는 공모전이 있어요? 저 그때 나인 공모전에 출품을 하러 직접 친구와 함께 출판사로 방문했던 기억이 나요 언제예요 그게? 그게 24살 때인가 아 24살의 홍란진 네 그때 회사를 쉬고 있을 때인가 다니다가 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부족하긴 했어요 그리고 막 마감 시간이나 이런 것도 지키지 못했고 그랬는데 그때 좀 충격이었던 건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왜 방금 전에 잠깐 멈춘 퍼즈가 뭐였지? 그때 되게 좀 뭔가 그때 제가 그 전까지 내가 내 위주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제출하면서 깨달았어요 왜요? 누가 뭐 욕이라도 하던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관심이 없구나 아 그 깨달음? 어 그 깨달음이 그때 처음 왔어요 되게 늦게 왔죠 아니 저 더 늦게 왔는데요 아 그래요? 비슷하게 온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때 그 느낌을 봤고 그치 그러면서 되게 잠수력 심하게 탄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그러면서 떨어지고 그치 그때까지 나는 대체 뭐였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막 정말 아래쪽에 있는 문 열고 문 열고 문 열고 계속 완전히 잠수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공모전 때 그거를 제출할 때 왜 그걸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원 오브 댐 그렇죠 그렇죠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한 명 그렇게 자기를 조망하는 시점 그 버드아이뷰라 그러죠 네 그렇죠 새 시점에서 나를 보니까 점이더라 네 점이었죠 아 그거를 느껴요 나도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전까지 나는 왜 다르다고 생각을 했나봐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도 되게 못하고 있다가 그 시점에 그냥 별일 아니었는데 제출하고 저 제출하러 왔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 앞에다 꽂아놨고요 이 뒤에는 이겁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약간 귀찮다는 듯이 네 놓고 가세요 네 약간 그런데 네네네 그 딱 그거였어요 그 경험인데 그 순간 자세히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깨달음의 순간이었나봐요 네 그분의 표정도 생각나요 딱히 막 되게 귀찮다는 표정도 아니었고 아 네 이러면서 받으셨는데 아 야 저거 만화를 연출하기 되게 어렵겠다 저 순간 네 되게 애매하고 오묘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엄청난 순간인데 네 그런데 그 전까지 제가 막 특별히 잘났다고도 생각 안 했지만 그 이후와 그 전에 저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자면 그 전에는 아 내가 진짜 원어브 댐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나봐 어 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저도 비슷한 그 어떤 경로를 걸어온 것 같아요 음 주인공의 감각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 음 스포트라이트 받았다는 느낌 음 무의식적인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아 이 사람 지금 미성숙하다 음 이런 얘기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단계가 이제 그 단계잖아요 음 그리고 되게 주로 주된 고통도 거기서 나오고 그렇죠 사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 되게 뭐랄까요 어 누가 욕하는 것 같고 음 이런 모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거기서 나온다면 음 맞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 한동안은 또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띵이야 난 노바디야 그러다가 그 단계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어 이 정도로 작고 별거 아닌데 음 애틋하다 약간 이렇게 애정 가는 쪽으로 또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아 그래요? 저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에브릿 리틀 띵에 대한 애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중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아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런데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오는 약간 예전보다 좀 확장된 상태의 자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전 되게 늦게 왔는데 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인가 혹시 아니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네 한참 후에 아 우리 학위 받고 뭐 그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웨이퀸스쿨 청취자분들 때 아 아니구나 네 아니구나 네 어 그래요 신영은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는데 네 저희 우리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공모전 저는 처음 내보는 게 고2 때였는데 음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공모전 뭔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와 진짜 일찍 하셨다 그게 근데 일찍이라 생각했는데 김인정 작가 아 그러니까요 다 들어보면 6학년 때 난 뭐지 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래요 네 항상 압부가 뒤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영은님의 이런 최초의 공모전 출품 너무 축하드리고 네 이거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그럼요 웹퀸스쿨의 역작용이랄까 단점을 제가 발견했네요 음 웹퀸스쿨 때문에 자기 작업의 단점이 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네 아 우리 방송의 내용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뭔가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창작을 하는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항상 까는데 이론이란 건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꼭 알고 가야지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다가 어? 그래 요거 그때 교수님이 얘기한 이거랑 매칭이 되네 그래서 궁금하면 그때 더 알아봐도 되는 거지 아 그렇죠 이론이 충분하게 쌓여있다고 해서 좋은 창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통은 반대죠 네 알고 있으면 참 못하죠 네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서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는 나름 신실했거든요 네 성당에 다니고 복사도 하고 지금은 날라리 신자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성서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어요 어린이 성서 그 중에 내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구절이 뭐였냐면 네 이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칠 때마다 음 나이 들고 다시 성서를 보니까 아 이 메시아는 자기 제자들 때문에 되게 피곤했겠다 이 놈의 새끼들이 뭘 못 알아먹어 말해줘도 멍청이 같이 굴고 아 그래요 말해도 말해도 자꾸 까먹고 말끝마다 이런 얘기 붙이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모르겠으나 알 때가 온다 아 그 말에 저한테 독하게 지침서가 됐어요 모든 이론과 원칙과 원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어도 이상하고 이해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쵸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가자 맞아요 그런데 연재를 하면 다 그때 알게 돼 다 알게 돼 맞아요 아 그게 그거였어? 에이 이거였구나 다 알게 돼 맞아 맞아 그런 신영은님 그러니까요 신영은님 말고 다른 분들도 웹툰스쿨의 궁극 시리즈 뭐 롱터뷰 뭐 여기저기서 저희가 잘난 척하며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미 해본 사람들이 결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거 그대로 이해하셔도 이상한 거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나중에 이분이 저희 팟캐스트를 되게 오래 들어오셨다는 것이 느낌이 와요 네 예를 들면 다음에는 웹툰 연출이나 작법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서 보내고 싶어요 자세한 질문이 성장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저희가 방송에서 맨날 하는 얘기 네 맞아요 물론 웹툰 팟캐스트 입문작은 좀 별로네요 월간 썬데이 웹툰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 이게 뭘까요? 웹툰 작가계의 세월간이라고 아 연재원, 황준호, 오또 이 세 명이 되게 친한 아 진짜요? 그 세 명이 저하고도 아주 친한 친구 동생들인데 저희 웹툰 라디오의 한 코너였죠 음 정말 쌈마이 막방송 아무 말 막하고 아니 왜요 되게 점잖으신 분들인데 뭐라고요? 월간 썬데이 웹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미 다 끝난 방송이지만 진짜 막말 와 진짜 진짜 이 정도 수위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 라디오의 품격 있는 느낌에서 한껏 벗어난 그런 코너였죠? 그걸로 시작하셨구나 네 그럼 저희 방송은 재미없을 텐데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자 하여튼 신영은님 공모전 결과가 나왔을 텐데 다음 네 나왔을 텐데 이거 저희가 너무 늦게 읽어드린 거 네 맞아요 영은님 미안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이미 결과 나왔을 테지만 저희가 늦게 읽어드린 거니까 꼭 댓글이든 메일이든 어떻게 됐다 후일담을 좀 보내주시고 네네 저희하고 계속 그렇게 대화하시죠 네 그 다음 지망생님이세요 지망생님 안녕하세요 이종범 작가님 홍란지 교수님 저는 웹툰 지망생으로 지금은 만찬과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 뭔가 느낌이 약간 잠깐만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 맞습니다 난 누가 만찬가라 그러면 다 일단 느낌이 약간 치읍기읍대 같죠 웹툰 스쿨은 주로 과제할 때 위로받고자 방과후를 듣고 아 과제할 때는 위로받고자 방과후를 듣고 5시간 통학할 때에는 잠을 깨고자 궁극 시리즈를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잠을 깨는데 궁극 시리즈를 듣는다고요? 그러게요 집중하셔야 돼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점선 잇기 문제에서 아까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제 고민은 3학년이 되면서 만든 작품을 여러 공모전에 보내고 안 좋은 결과들을 보면서 생겼습니다 전 1학기에 만든 작품을 네이버 최강자전에 보냈다가 예선도 못 가고 광탈했고 다시 수정해서 다음 웹툰 공모전에 보냈을 때는 예선 진출은 했지만 본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교내 공모전에 있어서 다른 작품으로 참가했지만 역시 예선만 통과하고 본선 탈락했습니다 문제는 반복된 탈락으로 바스라진 제 멘탈이에요 계속 공모전에 떨어지고 다른 교수님께는 작품에 대한 컨펌을 받으면서 확인한 제 미숙한 스토리텔링 그림 실력 그렇다고 제 실력 문제가 단기간에 확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현실 때문에 우울해졌습니다 네 졸업을 위해선 공모전 결과와는 별개로 작품을 꾸준히 작업해야 해서 전 우울한 채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니까요 네 하지만 작업하면서 내가 또 새로운 흑역사를 만들고 있구나 나는 망작 제조기인가 아니에요 하는 생각에 기운이 빠집니다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주인공이 힘든 세상을 악착같이 버텨서 살아가는 스토리를 여러 개 구상했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걱정과는 별개로 완결은 무조건 하고 싶어요 장기간 여러 작품을 만드는 웹툰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 결론 많이 부족한 제 작품을 만들면서 생기는 우울감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일이 되면 원래 힘들다 이건 알지만 그래도 제가 장기간 동안 하려면 소소한 행복 정도는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신 전 제 작품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의 언급으로 들으면 우울감에 빠져서 작업 원동력이 자주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모전에 올린 작품의 댓글도 무서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나 부족한 점에 대한 댓글이 있다면 보고 제 작품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혹시라도 보고 자학만 하다가 다음을 만들 때 필요한 작업 원동력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요 이런 유리멘탈은 어떻게 해야 강철멘탈이 될까요? 두서없는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그래가 지망생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보죠 지망생님 시작을 이렇게 해보죠 부정적인 반응 부족한 점에 대한 언급, 댓글, 피드백 이런 걸 보고 작품을 고치고 더 나아지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정답이고 지금 저는 멘탈이 약해서 그것도 못 보고 있어요 이게 오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상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 듣고 괜찮아 안 되지 직업적인 작가도 안 돼요 그게 돼야 된다고 일단 상정해 놓으신 거 보니까 또 대한민국이 못 쓸 짓을 했네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여라 이거는 이제 완성된 사람이라 하는 거고요 아 그렇죠 보통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꾸역꾸역 하다 괴롭다 어느새 좀 나아지고 이런 거죠 지금 상태는 제가 보기엔 일단 오답이시고 저쪽에 정답이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요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면 힘이 빠집니다 맞아요 보상도 안 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도 안 되고 거기다가 주변에서는 자꾸 내 작품에 부족한 점만 얘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힘이 빠져요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비판을 받아들이는 건 자학입니다 자학 그럴 땐 잠깐 내 작품에 대해 좋은 점을 얘기해줄 사람을 찾아가세요 분명히 그 스쿨에 그런 교수님 있을걸요 그렇죠 내 작품이 왜 좋은가 어디가 좋은가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내 작품이 가치 있나 당연히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어떤 것 때문에 괜찮은 작품인가를 얘기해줄 교수님을 찾아가세요 그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 공모전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 또 매우 바뀌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 지금 공모전 나가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덴마 같은 걸작, 명작, 초띵작도 공모전 나가면 떨어질걸요 그럴 수 있어요 공모전이나 그릇에서 원하는 모양새가 아니면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것이 곧 이 작품은 별로야 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나에게 최고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꼭 나의 연애 상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연애 상대가 될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죠 나의 최고의 친구고 여전히 멋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연애만은 하기 싫어 이런다고 해서 그분이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이게 맞춤 자리가 있죠 맞아요 근데 공모전이라는 자리와 좋은 작품,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개념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공모전에도 붙었는데 마침 또 같이 있고 의미 있는 작품인 경우도 있죠 좋은 작품들 많죠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떨어졌으니 내 건 쓰레기 이건 정말 언제나 오답이에요 지금 이 지망생 분이 존경하는 작가의 존경하는 작품들 중에서도 공모전 나가면 떨어질 작품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전에서 바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지금 이런 말도 귀에 안 들어오겠다는데 그렇죠 맨날 해줬겠지 주변에서 또 이런 얘기 하나만 한 얘기죠 아니에요 그래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근데 제가 이분의 실명을 사실 알고 있으니까 아, 우리 교회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 지망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담당 지도교수는 아니지만 이 교내 공모전을 담당했었던 사람이니까 와, 이 친구 그러니까 예전에 제 수업도 들었어서 어떤 친구인 줄 알고 아니죠, 저는 심사는 못하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친구 그때 내 수업 이렇게 들었던 친구인데 와, 이런 작품 하는 친구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정말 다작을 하는데 이야, 그건 부럽다 네, 다작을 하는데 다 제각각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넘시스도 너무 좋고 기획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내가 못하는 건데 네,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을까 그래서 여기에 사연에서도 그렇게 써줬잖아요 공모전에서는 탈락은 했지만 어디 연재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꼭 이 만화의 끝을 보고 싶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작업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학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아주 좋은 점은 기획력과 그리고 실행력 이거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모든 교수님들이 이 친구가 만든 이 지망생이 만든 작품을 보면 그렇게 다들 치켜 올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공모전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이고 아, 그치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너무 또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지 예를 들면 또 직원할 타이밍이 아닌데 네, 네 자꾸 그 눈치없게 직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새끼들이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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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데 본인도 저는 분명히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시면서 아, 내가 이거는 되게 빠른 사람이구나 이건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보이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연을 주셨을 땐 너무 그 시기와 근접해 있으셔서 바닥이었으니까 네,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뭔가 생각하기 싫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 상태를 벗어나서 나중에 그 교수님께서 투자해왕을 보시듯이 한 3, 4개월 후, 6개월 후에 본인 작품을 보면 와, 내가 이렇게 했었네? 나도 꽤 잘했네? 아, 근데 이 점은 좀 그렇네 라고 하는 여유가 생기는 시점이 생기지 않을까 남의 것처럼 보는 그렇죠 과거의 연애 떠올릴 때 괴로우면 아직 그 연애에서 초록 못한 건데요 그 연애 생각할 때 아, 진짜 꼴불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졸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50년까지 가요 50년이요 잠깐만요 일단 제가 주로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 익숙하고 언젠가에 나갔고 그래서 지망생님 이거 절대 정답 아니고 참고 참고하세요 저에게 도움됐던 방법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을 좋아하면 디아블로다 디아블로를 한다 아니면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든요 게임을 하면 계정을 만듭니다 입계를 하죠 그리고 캐릭터를 하나 뽑아요 전사로 해볼까 바바리안으로 했다 레벨을 막 올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갖고 신나게 막 썰고 다니다가 보면은 부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캐릭터 주캐가 있고 부캐가 있죠 서브캐릭터 서브캐릭터 그건 이제 마법사를 해보고 싶다 골라요 최근 한 석 달 동안 만렙이 된 전사 캐릭터로 모두를 막 도륙하고 아이템을 싹쓸이하면서 다니다가 서브캐릭터를 마법사로 딱 만들어서 레벨 1 하면 복장 터져요 뭘 해도 안 돼 끝이 너무 못해 당연하지 서브캐릭터니까 레벨 1이니까 늦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한 사람이죠 저희 캐릭터는 여러 개죠 그것을 잠깐 착안했던 셀프 힐링 명상법이 저 20대 때 제가 뭘 했냐면 저를 이렇게 조망 저를 조망해봐요 저를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다보면 제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는 때는 되게 잘해 예를 들면 밴드에서 뭘 해 사람들이 좋아해 친구들한테 갔을 때 친구 중에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날 되게 좋아했죠 이쪽 캐릭터 레벨이 한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최근에 새로 연습하고 있는 아니면 알바 알바를 하고 있는 나 그 캐릭터는 레벨이 똥이에요 똥 그쵸 어리머리하죠 어리머리하고 그중에서 이제 만화다 딱 보면 레벨이 나쁘지 않은데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되게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답답해 이렇게 조망을 딱 해보니까 어 나 지금 아 나는 전사였을 땐 짱이었는데 마법사 할 땐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 이거 이제 또 올려서 빨리 올려서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만화가 지망생으로서의 나를 너무 쓰레기로 보거나 취업 준비생인 나를 너무 쓰레기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를 위에서 조망해보면 만렙인 면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되게 쪼렙인 파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취업 준비생일 때는 취업 준비생인 모습이 지망생일 때는 만화 쪽인 모습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자기 객관화를 도와주었던 저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좋네요 저를 자기 객관화하기 위해서 썼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도움이 됐던 그 당시 시기에 도움이 됐던 게 이런 거였어요 지망생님께서 지금 만화를 그리는 쪽 국면에 있어서는 아마 뭐 아이템이 좀 안 맞춰져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아직 안 들어왔거나 뭐 경험치가 덜 쌓였거나 뭐 뭐든 모르겠지만 레벨이 낮을 수 있겠죠 그건 그 문제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건데 또 하나만 한 얘기한 것 같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지망생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떤 국면에서의 나를 너무 쪼개보지 말고 그냥 딱 만화를 그리는 나에서 기획 능력 연출 능력 그림을 작화를 하는 능력 아니면 작화를 하는 능력은 좀 지표가 좀 애매하니까 시간으로 만약에 해보자면 일주일에 나는 몇 시간 정도 만에 뭘 할 수 있어 며칠 만에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빨리 하네 그러면 이거는 좀 수치를 좀 더 높여야지 그래프의 막대를 올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객관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창작 공정사항에서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토리텔링에 이해 들으셨나? 내 수업? 들으셨겠죠 이분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그 수업 안에 있는데 지금 아 그럼 안 들었다면 청강이라도 하십시오 화요일날 오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학교 학생인 거 알았으니까 다른 청취자분들은 좀 싫게 질투하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놀러오세요 원고실에 원고 보면서 제가 왜 좋은지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어째서 이 작품이 가치가 있는가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망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여러 공모전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내는 진짜 지망생은 흔치 않습니다 일단 저는 못하는 쪽이에요 대단하시다 진짜 다른 청취자분들께 너무 좀 뭐랄까 그 이건 불공정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저희 학생이라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억울하면 청강대 오시고 얄밉다 나 요즘 나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죽음의 문턱이 한번 갔다 갔다 아 그쵸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가 그래서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뭐 어때요 근황 중에 하나죠 제가 오늘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이 녹음하는 기계가 다른 나라 기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플러그가 약간 얇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콘센트에 꽂으면 헐거워가지고 자꾸 꺼져요 그래가지고 콘센트를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쇠 부분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좁혀줘야 딱 들어가죠 진짜 어려운 공정이다 쉬워요 사실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오늘 멍한 상태로 약간 정신 없다가 글쎄 그 콘센트를 안 뽑고 내가 분해한 거 나 220V 맞아본 거 처음이에요 어 저 아까 나 죽을 뻔했어 갑자기 진짜 연구실이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옆에 계신 다른 교수님이 너무 놀라셨죠 제가 온몸이 확 움츠러드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세요 220V 처음 맞아봤는데 죽음의 문턱에 살짝 이렇게 야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신이 나갔어 제가 좀 제가 좀 이렇게 얄밉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네 오늘 반가월을 홍란진 선생님 혼자 진행할 수도 있었다고 그건 무리고요 여러분 네 그럴 수 없어요 매일 진행자가 죽어서요 너무 쎈가? 네 너무 쎄다 이번에서요 자 다음 다음 사연을 읽어볼게요 네 박세은님이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되겠네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예전에 사연을 보낸 적 있는 이명고시 준비생입니다 웹툰 작가 지망생도 아니면서 뭔 사연을 또 보내셨나 하시겠지만 얼마 전 웹툰 관련 좋은 행사를 다녀와서 추천드리고자 메일을 쓰게 됐습니다 다녀온 행사는 부산 웹툰 페스티벌입니다 작년에 이어 다녀왔어요 행사는 총 3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전 두 번째 날에 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부산은 꽤 멀지만 다녀왔던 이유는 최애인 가스파드 작가님이 간만에 행사가 잡혔거든요 에이 우리 용식이 그리하여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침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용식 작가님 볼 생각에 들뜨면서도 작가님 행사 시간이 남아서 꾸며 놓은 부스와 메인 부스의 행사 작가님들 작업실 층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메인 행사로는 90년대에 활동하신 개그 만화가 분들의 토크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영순, 곽백수, 비타민, 이상신, 남정훈 작가님 등의 만화로만 보던 분들이 눈앞에서 보게 되니 정말 신기했어요 개그 만화 분들이 진중하다 하셔서 강의 느낌의 토크쇼가 될 줄 알았는데 개그 작가님들 답게 다위트가 있으셔서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 후로 타미브 작가님을 이겨라 배틀 드로잉과 프랑스 중국에서 활동 중이신 작가님들의 드로잉쇼 가스파드, 마인드시, 브로맨 토크쇼 순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다른 부스는 이번 페스티벌 테마인 웹툰을 기다리며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패러디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소녀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님이 표제를 하게 되어 직접 만나러 가게 되며 웹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라는 스토리입니다 만화전, 명량 만화전 명량 만화전 명량 만화전이면 되게 전투적이네요 그러니까요 해외 작품전, 디지털 만화전 등 다양한 만화, 웹툰 볼거리들이 풍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가스파드 작가님 보러 간 거 자랑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웹툰 행사가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사가 잘 되고 커질수록 그만큼 대중들이 웹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기에 지망생, 웹툰 작가님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내년에 시간이 괜찮으면 꼭 가보시라고 강추해드리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망생 분들은 직접 작가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니 꼭 한번 가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웹툰 작가 지망생이 아닌 저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으니 지망생 분들에게는 더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너무 두서없이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노잼 추천글이라 안 읽어주실 확률이 높지만 1% 희망을 걸고 작성해봅니다 아 읽을 리가요 일단 부산 웹툰 페스티벌 갔다 오셨군요 아 한국에 멋진 만화축제 웹툰 페스티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축제는 점점 망해가고 어떤 축제는 새로 탄생하고 이런 게 축제 계획의 생로병사?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한국에도 유명한 축제가 있었다가 사양으로 접어들기도 하고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제일 대표적인 만화축제는 뭐였을까요? 최근 10년 동안요? 부천 만화축제가 아니었을까요? 비코프 저는 거기에 작업실이 있으니까 비코프였을 때마다 되게 시끄러워요 나쁘기도 하지만 활력도 있어요 그래서 만화축제의 디테일 요모조모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부산 웹툰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는 작가님들이 다 친한 형들 동료들 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 내내 저도 소식을 듣고 섭외 요청 누구 연락처를 달라 이런 것도 엄청 듣는데 이번에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좀 하나만한 축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재밌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라 다를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후기를 쓸 정도면 특히 일단 우리 가스파드 용식 작가님 보기가 좀 힘들죠 전설의 포켓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부산에서 열리는 이런 자리 아니면 또 안 보이기 때문에 반가운 이름들이네요 우리 여툰 작가협회의 새로 이사님이 되신 타미부 작가님 타미부 작가님 타미부 작가님이 또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맞아요 이번에 이 페스티벌에서도 많은 것들을 하셨다고 들었고 그 열정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웹툰 스쿨 청취자분들 중에서 부산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웹툰 작가시거나 작가 지망 생긴 분들 계십니까? 계시다면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저희 메일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임진국 작가도 있고 김태원 형님도 있고 배진수 작가님은 아니지 누구지? 하여튼 되게 많아요 부산에 한번 가면 작가들 다 모이거든요 맞아요 손님 왔다 이러면서 어떤 아지트 같은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가게? 어떤 웹툰 작가님이 하시는 바예요 아 네 되게 맛있는 술 많이 팔고 거기에 싹 모여요 진짜 와 이게 다 웹툰 작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꽉 차갖고 되게 반가워요 반갑고 환대화를 받는 곳인데 네 아하튼 축하드립니다 그 축제 잘 끝난 거 축하드리고 웹툰 축제에 갔던 어떤 강렬한 기억 같은 거 있으세요? 동생? 웹툰 축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만화 축제는 있지만 어떤 거요? 웹툰만을 위한 축제는 없었고 만화 축제들은 뭐 부천이나 아니면은 앙굴렘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긴 했죠 이거 진짜 좋았다 싶은 거 뭐 있었어요? 저는 앙굴렘에 갔을 때 인디 만화 부스 이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디 작가님들께서 개인 부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부스로 열어서 직접 사인도 해주시고 프랑스 지역은 사인을 정말 신중하게 열심히 그려주시잖아요 작품처럼 그렇죠 거의 뭐 15분, 20분, 30분 기다려더라도 하나의 일러스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줄 쓰는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해요 네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냥 그게 문화인가 봐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 이 캐릭터 너무 좋아하고 그때 어떤 기분이셨고 저 이거 정말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대화를 작가님들도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서 아 감사합니다 아 그때는 그런 식이었어서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작가와의 만남이 아닐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문화가 저는 너무 인상이 깊어서 와 우리는 사인을 하면은 막 진짜 막 10초 만에 탁 그려주고 콤베이요 벨트 네 뭐 이름이요 뭐 이렇게 뭐 반갑습니다 뭐 누구누구님 하고 딱 끝나잖아요 고객 처리같이 되는 느낌이 좀 싫어 네 네 그래서 와 이게 이게 진짜 문화인가 문화 강국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안굴렴 갔을 때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문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진중하게 열심히 사인을 공들여서 그려주시는 작가님들 그리고 그 작가님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했고 그리고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와 이 다양성이 프랑스 만화의 힘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사실 제가 어떤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에 대한 좀 강박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무슨 문화가 더 낫고 더 낫고 더 좋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라는 생각에 좀 분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부분을 부러워하는 건 뭐 괜찮지 않아요? 네 그 부분 너무 부러웠습니다 전사가 법사 부러워하는 거죠 아 나도 좀 멀리서 멀리서 때리고 싶다 그렇죠 작품이나 혹은 작가를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예의 제가 되게 좋았던 축제 기간의 이벤트를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떠올라요 왜냐면 축제 때가 되면 저는 보통 그 중에 한 코너에서 석배당에서 사회보고 계시죠 사회보거나 강연하거나 발제하거나 발제하거나 토론하거나 사인하거나 이 중에 하나거든요 축제를 즐길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굴렘에 갔을 때가 참 좋았어요 아 함께 간 사람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업소시 둘이 갔거든요 재밌으셨겠다 정말 그거 이제 드로잉쇼라고 한 거니까 그리는 건데 그때는 마을 전체가 다 만화를 위해 존재하는 느낌이거든요 어디 가나 만화가 있고 사람들 만화책 들고 있고 그게 너무 좋죠 안굴렘 참 좋았어 그래요 아무튼 박세현님의 후기 감사드리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한국에 있는 만화축제거나 웹툰 축제가 있으면 한 번 약간 거리가 있어도 그남바 좀 가까운 데서 열린다 그러면 한 번 놀러가 보세요 네 갔는데 진짜 별거 없다 그러면 좀 아쉽겠지만 개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있으면 맞아요 무럭무럭 자라나게 도와줘야죠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럼요 적어도 자기 최애 작가는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좋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 자 오늘의 네 네 방과 후 활동은 기름길을 쪽 뺀 볼륨으로 세 분의 사연과 함께 했습니다 네 뭐 한 50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괜찮죠? 오늘 맞다 그 소장님 네 홍 박사님 만화방위 연구소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번 주부터 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다시 개점 네 개점 연구소를 개방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서로 앞뒤로 계속 스케줄이 있으니까 되게 짬내서 하는 거라 저희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서 다음번으로 미뤄서 개장을 하려고요 개장 예고입니다 네 그래서 예고인데요 제가 사실 되게 많은 작품을 비평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만방에서 가졌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어요 그래서 제 전문 분야가 뭘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건 아무래도 비평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비평글을 써보는 거 아 좋다 좋다 이건 정말 비평가와 학자 많이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비평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름하여 나도 비평가 네 오 좋네요 비평글을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오 좋다 좋다 비평가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굉장히 간지나고 그럴싸한 비평글을 블로그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번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나 라는 식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해볼 거는 비평글의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비평이 뭘까 왜 하면 뭐가 좋아 비평과 그럼 리뷰의 차이점은 뭐지 그치 그치 그러면 그거를 배웠으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혹은 방법론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사례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영화 비평가 여러분 되게 많이들 아시잖아요 영화 기자라고 보통 부르죠 요즘에 또 이동진 기자님 와 유명하잖아요 김회리 기자님 아니면 이제 문학 독도 약간 모든 종류의 예술에는 비평가가 있는데요 네 순수예술 미술이나 현대 미술 이런 쪽 비평가나 영화 쪽 비평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떤 멋진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만화 비평가 그러면 잘 몰라요 여러분 같은 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재민 씨가 재밌게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이재민 씨만을 위한 방송은 아니고 우리 푸른범 이재민 씨 듣고 계시죠 네 근데 분명히 만화를 웹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좀 더 재미있게 보고 싶고 좀 더 다양하게 바라보고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써야 될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시각은요 작가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내가 한 작품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재미 그리고 내 작품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설명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뭐 비평가와 작가 사이에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저는 반대로 꼭 비평가와 작가를 동시에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되게 유용한 부분들은 있어요 엄청 유용한 순간들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비평가적인 시점으로 내 작품을 보는 게 나 스스로에겐 되게 도움되요 한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런 종류의 시도를 한국에서 만약에 누가 한다면 그건 누구? 저요 공란지밖에 없습니다 되게 죄송해요 저는 오늘 전기 안 맞았는데 왜 저러시지? 맞춰주시니까 부담스럽네요 여러분의 귀한 사연 새해의 꼭지 덕분에 오늘도 저희는 한 코너를 녹음했습니다 이쯤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다들 진짜로 환절기에 몸조심 마음조심하시고 홍란지 선생님도 감기조심하시고 다음 도구 되겠습니다 청가모라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방과후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나라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